아, 하나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다고 언니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하면서 언니, 언니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가 너무 트래블 의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맞았어요 정말 하나가 대단하네요 오늘 생각했던 거 같은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 빨리 계속 찾는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응원을 받았어요 어, 좋았어요 응원도 받을 수 있고 사실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도 관중들이 없어가지고 플레이오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챔피언 느낌도 나고 어, 좋았어요 팬들이 너무 좋네요 스포츠가 필요한 팬들 이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챔피언 느낌도 나고 The whole season without fans It just felt like they were missing something empty Having them just felt so great It felt normal It felt like 너무 좋고 Oh, it was so good Thank you for cheering No matter what's going on The Underdog, we're gonna keep fighting I hope you guys keep fighting too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